짜잔 아 처음에 영상이 나오는구나 당신의 집을 만들어보세요 어 뭐야 어 불도 나는구나 춤추는거가 싸우는거였나? 오 되게 다양해 보이는데요 운수욕조도 그냥 주는건가? 와 집이 자꾸자꾸 늘어난다 음 근데 심즈1도 오픈월드가 아니죠? 오픈월드를 바라는게 이상한거겠지? 가족만들기 저는 그러면은 도 도씨로 하자 해서 파스터마이징 머리가 좀.. 아니 머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마음에 드는게 없는데 좀 아쉬운데 이걸로 할까? 오 귀여워 옷이 되게 다 괜찮은데? 갈색 단발머리 어 이건가? 이거요? 이거 좀 귀여운데? 어 색깔만 좀 다른가? 주아일 네 아일 해라 왠아 가로 되지? 이상하다 1 아도 차라리 아도로 하자 이 낫겠어 궁수자리 이건 MOM 별자리 별로 특징인가? 이 לא 으으음 처녀자리가 완전 깔끔 차분함 2칸 2큰술 2스푼 그리고 깔끔함 깔끔한 마니 그리고 적극적 이렇게 해볼게요 인싸네 사자자리가 그러게요 완료 됐다 혼자 살아볼게요 이주하기 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좁은데 들어가서 제가 넓히던 거 할게요 오 좋다 혼자 살기 딱이다 아 왜그래 왜그래 어 그래 그래 변신 모자이크 굉장히 보수적인 아니 뭐 얼굴 정도 보인다 해서 뭐 큰일 나진 않을텐데 미리 모자이크를 하는건가 아 이때부터 노래를 불렀네 공간 공간이 너무 구리대 공간이 구려요 뭐 하나 사줄까 이거 한번 사볼까요 가상현실 세트 VR 크 VR 아 진짜요 벽에 전화기가 있어요 아 여깄다 오오오 오 신기해 확 빠져 운동기구 어 운동기구 하나 살까 크 여기서 또 몸 좀 키워야지 음 어 뭐야 피아노 오 어떡해 저 탕진하는거 아니에요 이거 야 이거 피아노 예쁘다 이건 좀 있어야 아이고 아 손가락이 미끄러졌네 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자 한번 들어 봅시다 헉 공간 무지하게 올라간다 오 재능이 있는데 오 네 너무 잘하는데요 어 뭐야 좌뇌를 열심히 단련시켰습니다 창의력점수 1점은 얻었습니다 어 놀아보자 이거 하나 불러볼까 오 도둑 들었을때 수리공 가정부 피자 그냥 부르면은 나 허위 신고했다고 벌금 문화? 곧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어쩌지? 친구가 되자 어? 놀러왔다 일자리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사업 경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단 해보자 뭐가 됐든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야 돼요? 컴퓨터? 어떡하지? 나 돈이 되나? 싼 걸로 사자 안녕하세요 비상상태가 발생했을 때만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혼났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가 너무 늦었죠? 과일 케이크는 안 주시나요? 음 혼났어 VR 장착 아 신기하다 근데 이때가 언젠데 이런 게 있었지? 점심 대접 아 내가 대접해야 되는 거였구나 미처 몰랐네 아 죄송합니다 배가 많이 고프셨죠? 시장하시죠? 예 제가 하나 차려드릴게요 어 근데 어디서 먹어야 되지? 그냥 여기 대충 앉으면 되나? 예? 그래요? 친구가 있어야 승진을? 어? 이거 뭐야? 다 주워먹고 있어 자 아무데나 서가지고 드세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얘를 이것도 재활용시키고 아 저기요 발찌 바라주시겠어요? 네 네 괜찮나요? 이게 음료인가 그러면? 음료인 건가? 그러면은 식탁을 어이구 와 이거 평상인가? 우와 왜 이렇게 커요? 밖에서 먹읍시다 뭐지? 이거 아무거나 앉을 수 있어요? 딱히 그게 안 나오는데 여기 앉아서 먹을 수 있나? 인디언 의자 점심 대접 해드릴게요 아까 그거는 이거는 아니었어요 이거 내가 못 치워주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나 뭐야 집에 그게 없네요? 불이 없어요 불 불이 없는데 요리를 할 수가 있나? 샐러드인가? 가스레인지가 없는데요? 샐러드 가능한가? 물만 들이키는 손님들 그만드세요 금방 만들어드릴게요 아 맞네 샐러드네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서 먹나? 이거 뭐야 이거 집을 엉망으로 만드시네 그래서 네 이리 오세요 여기 앉읍시다 알아서 가나? 간다 간다 나만 안간다 왜 안가지? 야 의자가 불편한가봐 그럼 집에 가시든가 손님이 이렇게 불만이 많아 다들 불평하고 있어 그래서 안 먹나? 불편해서 안 먹나? 그냥 화장실이 급했나봐요 아이고 딱딱해 어 뭐야 앉아서 왜 안 먹어 먹음 이제 먹나? 뭐야 어 저 잘못 샀나봐요 어? 뭐지? 아 잘못 샀나봐 아 예쁜데 아쉽네 어 근데 살 때랑 팔 때랑 가격이 똑같네요 뭐지? 좋은데? 이걸 사야되나봐 이건 딱 봐도 식탁 의자네 혹시 모르니까 앉아서 한번 먹어보자 어 어 오오 incarcerated 오 의자 이렇게 당겨서 because of that 화재경북이요? 알겠습니다 아까 화재경북이랑 아 그 경북이었나? 아 이건가 어디다 넣으면 좋을까? 이거 침대 옆에다가 놓을까요? 아! 밖에 둬야 돼요 침대 옆에 여기 아니면 여긴데요? 여기다가 하자 컴퓨터가 하나 있어야겠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자 돈이 돈이 없어 열심히 벌면 되지 않을까 이게 음식이 상하 우와 소리가 똑같네요 옷 갈아입을 때 오 오 무서워 갑자기 너무 빨라지니까 무서운데 어디 간거야 간건가 갔다 이제 도둑을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뭐를 훔쳐가죠 이런거 막 비싼거 이런거 훔쳐가나 헉 두둑이야 우와 어떻게 일어나봐 어떻게 해야되지 신고 신고 경찰 경찰 너무 늦게 오던데 빨리 움직여 움직여 이 사람하고 만날수있나요 빨리 눈에 아 신고 아 괜히 했나 아 이거 만날수있어요 이 사람이랑 도둑과의 금단의 사랑 도둑과의 금단의 사랑 도둑과의 금단의 사랑 컴퓨터 안돼 제일 비싼거란 말이야 어떡해 왜 왜 아무것도 못하지 야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야 가만히 있음 어떡해 물론 무서운건 알겠지만 너 뭐하는거야 뭐해 간식 아 간식이나 먹어야지 하하하